안녕하세요. TV 텐트로 통신 윤 기자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다시 한번 서울을 하늘색 빛으로 물들인다고 합니다. 27일 오후 8시 인터넷 예매 사이트 YES24를 통해 2022 임영웅 전국 콘서트 I'm Here로 서울 앙코르 티켓 예매가 오픈됩니다. 앞서 진행된 부산 앙코르 티켓 예매 당시 오픈과 동시에 초고속으로 전 회차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최대 53만 트래피 속 독보적인 티켓 파워를 증명한 바 있는 임영웅은 또다시 치열한 피켓팅을 예고하는가 하면 어떤 기록을 새로 쓸지 대중의 관심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전 지역 전회차 전성 매진은 기본 전국 반반곡곡 히어로 매직을 선사했던 임영웅은 I'm Here로를 통해 감성 발라드, 댄스, 힙합, 토크, 트로트 등 다채로운 장르와 엄청난 스케일의 무대, 생생한 밴드 연주, 중독성 강한 안무 등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계획입니다. 오직 팬들을 위해 준비된 앙코르 공연인 만큼 부산과 서울 콘서트에서도 임영웅의 매력잔치는 계속되며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면모와 무대들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부산 그리고 서울을 떠들썩거리게 할 임영웅의 앙코르 콘서트는 오늘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산 벡스코 12월 10일부터는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개최됩니다. 한편 임영웅 정국투어 콘서트 I'm Here로 앵코르 스팟 영상이 2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버릴 소식이 없어 준비한 트로트 통신이었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